1-0 기술과 연타능력에서는 김민혁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김민혁의 서브. 바로 공격이에요. 바로 공격입니다. 김민혁의 포인트. 서브 놓자마자 공격 들어왔는데 이걸 맞받아 칩니다. 네. 네. 1-0 이번에도 맞받아 쳤어요. 김민혁. 오늘 서브입니다. 살짝 썼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서브. 바로 이쪽 온도 선제 공격. 3구에서 득점을 만듭니다. 김민혁. 이번엔 릴리가 조금 이어졌습니다. 3-2 임정훈. 공격 성공. 임정훈의 서브. 렛. 엄청 세게 하는군요. 네. 그만. 강한 서브에 육심을 내고. 수월이요? 네. 짧게 짧게. 아 나갔어요. 왼쪽으로 준다거나 왼쪽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지금 방향을 끌고 있습니다. 아 네. 팀 맞고 나갑니다. 5-4 5-4 네. 투 맞고 넘어왔어요. 첸스볼. 맞받았습니다. 아 넘기지 못하는. 아주 지금 두 선수 집중도가 높은 상태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씩 하나씩. 주거니 박거니.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선제공. 아 김민혁 받아쳤는데. 이걸 또 받아내는. 임정훈입니다. 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걸 또. 임정훈이 블록을 해냈습니다. 6대 7이 됐습니다. 6대 7이 됐습니다. 네. 네. 두 선수 아주 높은 집중력이. 자 이제 게임 후반부 김민혁이 이번엔 또 합선. 9대 8. 아 나갔어요 임정훈. 첫번째 게임이 이어질까요. 임정훈의 서버. 렛. 다시 임정훈. 김민혁 선제 성공합니다. 선취 포인트. 자 임정훈이. 자 그래도 바로 점수를 가지고 옵니다. 김인혁. 김인혁 바로 공격. 자 찬스. 오 버텨냈어요 임정훈. 버텨내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두 번째 게임에도 나왔습니다. 리시브 범신. 임정훈의 두 번째 게임. 야.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찍어봅니다. 받아봤는데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임정훈. 를 맞고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떴었습니다. 자 긴 서브. 받아냈어요 임정훈. 2부 포인트. 아 이번엔 임정훈. 그런 노력.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에도 왼쪽. 아. 포인트 차이. 임정훈 스카이 서비스. 어 미안 미안. 자. 아주 높은 집중력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민혁. 와. 아 김민혁의 고급 기술이 나왔어요. 아 김민혁의 고급 기술이 나왔어요. 아 긴 서브를 받아 냈고요. 김민혁 공격 전환 성공합니다.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임정훈. 네 다음은. modal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앗 랩. Let. humans. SEA. 김문혁. 이제 승리 이런 장면은 우리가 한 Java와 그냥 로티가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왜 샀는데. ל 마무리 짰습니다 임정흥 9대8 김민혁 바로 운격 성공합니다 김민혁 임정훈 대경 김민혁 김민혁 선수입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역전에서 매치 포인트 김민혁 1대2 나갔어요 이제는 출발합니다 임정훈이 먼저 포인트를 1대1이에요 승패를 결정짓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대2 서로 강한 탑스팬대결 이번엔 임정훈 네트 맞고 나갔어요 3대3입니다 임정훈 나갔어요 3대1 야아 이번에도 또 받을 아주 멋집니다 슈리아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는데도 김민혁의 임정훈의 서비스 2대2 3점 3점이냐 그런 승부가 아니라 정말 진검승부인데요 7대5 2포인트 리트 김민혁 임정훈이 또 버텨냄 치열한 경기 앞서기는 김민혁의 서브 레드 이번엔 네트에 맞은게 아니라 이 네트에 맞은게 아니라 써놓을때 조금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트 타고 넘어왔는데요 넘기지 못합니다 아 이번엔 네트가 네네 그만큼 전술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깊숙하게 강력하게 깊숙하게 강력하게 다시 2포인트 차이 아 한점도 자 이뤄내지 못했고 경기를 끝냅니다 김민혁 김민혁 게임스코어 2대1로 임정훈을 물리치고 팀의 승점 마지막 한점을 채워줍니다 한국수장공사 4대0으로 KGC 인삼공사를 꺾고 무뎌 도저히 지민혁 게임스코어 2대1 스포츠로 공부 저 공부 은행 다행히 스포츠로 메시가 스포츠로 이메이 스포츠로 세게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